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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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에서는 신종 돼지지통 바이러스를 이렇게 하는데요. 이게 또 뭐 사람한테도 그릴 수 있는거에요? 지금 이제 뭐 아직 정확한 모든게 파악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돼지 농장에서 그 신종 G4라고 하는 H1N1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고 이 돼지 농장 종사자들의 혈액에서 이 바이러스의 항체가 10.4%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돼지 농장에서 돼지로부터 돼지 독감 바이러스 G4가 이 농장주들한테 감염이 전파가 됐었다는 얘기죠 다행히 이것이 돼지로부터 사람으로 감염 전파는 됐지만 사람 사람 간 전파는 안된 상황입니다. 만약 이 바이러스는 사람 사람 간 전파를 지금 코로나19처럼 원활하게 한다면 큰 팬데믹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되는 것이고 아직 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려할 것은 아니지만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잦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 사람 간 전파 능력을 획득한다면 또 다른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참 코로나19 팬데믹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서 그것까지 감당해야 된다면 가정이지만 이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 G4 바이러스가 구성이 세 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조합이 됐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온 조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다음에 2009년 신욕플루 팬데믹 지금 매년 겨울에 우리가 조금씩 H1N1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 H1N1 팬데믹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에서 시작된 돼지 독감 바이러스 이 세 가지 바이러스가 재조합이 돼서 전혀 다른 G4라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출현한 거죠 이것이 돼지 농장주들에서 일부 감염이 돼서 나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뭐 팬데믹은 아니지만 우리가 집중 주시해야 될 것이고 또 중국하고 우리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 이 또 돼지 독감 바이러스 G4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돼지 독감 바이러스 G4가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뭐 매년 조리 독감을 겪으면서 H5 N6 H5 N8 H5 N1 H7 N9 이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거거나 시베리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 이런 G4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것을 뉴스를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저는 아 우리나라 돼지 농장에서도 한번 빨리 조사해야 된다 서밸런스를 중국하고 우리는 뭐 거의 순치 관계잖아요 우리가 중국이 기침하면 감기 걸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중국에서의 어떤 전염병 출현 소식에 우리는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뉴스를 접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